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옥성 박사TV 입니다. 오늘 자세가 좀 불안전하죠. 제가 오늘 기타를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. 여러분 예전에는 그 어제처럼 굵은 비가 내림이 있잖아요. 사랑하는 그 친구들이랑 그 친구는 연인이죠. 남자도 여자 다 친구니까 친구들이랑 이렇게 토끼풀 반지를 끼고 그 놀이도 많이 했었어요. 요즘은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그 없더라구요. 옛날에는 비가 이렇게 내리면 야 비야 내 얼굴 좀 더 세게 때려줘라 주라면서 그 기타 치면서 이렇게 친구랑 같이 더 있고 싶어 했었는데 참 이놈의 세상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안돼요 요즘에 슬로우 슬로우로 가야 되는데 요즘에 인생 100세 시대입니다. 그런데 100세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 옛말입니다. 120세 150세 시대 이것은 첨단 과학이 여러분 가져다 준 아주 큰 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우리가 보통 60세 정년을 한다고 해도 반 정도 약 4 50년은 더 살아야 하니 말입니다. 긴 긴 세월을 정말로 경제력과 건강도 중요하지만 친구가 없다면 고독과 싸우며 보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. 지금껏 우리는 있잖아요. 공부 잘하는 법. 영어 수학 잘하는 것 이런 것 있죠. 그리고 돈돈. 돈 잘 많이 버는 법. 이런 것에 귀 쫑긋 세우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밥 한 그릇도 안 사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빠침치기 하며 노는 법이라든가 빠침치기 몰라요. 48인치 이렇게 칼라 테레비 있잖아요. 밥 사내기 하는 것. 이런 것 친구들이랑 이렇게 사귀는 법을 거의 등하시겠죠. 안 베풀면 큰일 납니다. 여수의 꽃미남 황철호 가수의 노래 가사에 보면 흩날리는 사람이 있어요. 똑같아요. 사람 등등 모든 게 다 흩날려 버리더라고요. 지갑을 안 열면. 그래서 오늘 있잖아요. 오늘부터 지갑을 꼭 여세요. 그리고 취미도 그리고 명상이나 등산도 운동도 아주 참 중요합니다. 그런데 친구들이랑 따끈 따끈한 국밥 먹으면서 친밀한 대학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. 아시죠? 무병장수와는 무관하자니.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벗 우자입니다. 누가 물어보더라고요. 우테크 뭐냐. 우테크에 좀 관심을 가지고 건강에 좀 잘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발 사람들 모이면 일일이 그냥 따지지 마세요. 공무원들은 보통 갑으로 살았으니까 그냥 따져요. 그냥 눈 지그시 감고 그냥 공장에 오셨습니까? 하나님 오셨습니까? 하면서 그냥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져주면서 살아야 됩니다. 그리고 제발 이 말 저 말 좀 옮기지 말고 입 딱 샤다 마우스 입 담고 삼삼오오 모여서 살면서 제발 사생절단 내지 말고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. 돈돈돈돈 하지 말고요. 좋은 사람이 다 돈입니다. 그리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오 예스 야 예 맞아 따봉 야 너말이 맞아 최고야 이런 말을 하면서 다 받아들이고 7할만 이루면 돼요. 7할만. 그래서 7할만 이루면서 만족하고 9988234 이것은 옛말입니다. 옛날에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면서 2-3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하늘의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요즘에는 김영석 교수 보세요. 100세 이상 살았죠. 벌써 120세까지 과학이 더 발달한 150세까지 팔팔하게 움직이면서 구구한 변명은 절대 늘어놓지 말고 또 돈을 벌면 10%는 좀 베풀면서 쓰세요. 그리고 운동은 꼭 필수입니다. 저는 걷기 많이 하는데 게이트볼이나 당구를 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보내신 분도 있어요. 저는 탁구장 같은 곳에 가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탱탱볼이나 이렇게. 테니스 라켓이나 탁구 라켓을 가지고 손으로 운동을. 이렇게 손으로. 보통 테크볼인데 테크볼은 정식 종목이죠. 발로. 다시 말하면 손으로 안 하고 다 모든 분위로 해요. 그런데 크리에이션 창조지요. 이런 운동을 하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항상 조국성 박사TV 사랑해 주시고요. 제가 기타 연주를 꼭 한 달 했죠. 한 두 달 후에는 가수님들 모시고 한번 할 거예요. 조국성 박사TV 개국 방송은 14일날 화요일 저녁 6시 30분입니다. 지금 Trusting Now 내 맘 나의 입술 차가운 내 눈길에 얼어붙어 내 발자국 돌아서라 영원히 내 사랑과 만나시네 안녕 안녕 온 매일 상하니 이루어진 수 온 매일 상하니 이루어진 수 온 매일 상하니 이루어진 수 그 코드 한 4개에서 15개 정도 아잖아요 거의 노래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생각난다 그 오솔길 그대가 만들어준 꽃반지 끼고 다정이 손잡고 거닐던 오솔길이 이제는 가버린 아름다운 추억 생각난다 그 바닷가 그대와 둘이서 쌓던 모래성 파도가 밀리던 그 바닷가도 이제는 가버린 옛날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조국성 박사TV에 오셔서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14일 날 화요일 날 조국성 박사TV 개국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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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